그리고 여기는 엄마가 심어놓은 새싹들 보세요 여기 많이 많이 자랐지? 이건 우엉이고 이건 페츄냐 꽃 알지? 엄마가 심는 거 이건 지니아 이건 오이 이건 고추 이건 메리볼드 지니아 깻잎 이건 아우기 속에서 자라고 있고 여기는 해바라기 옥수수 와사비 이건 아마란드 이것도 먹는 거야 이건 참외 이건 가지 여기도 페츄냐 잘하고 있고 정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화사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미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메리골드와 페츄냐 지니아 그리고 버베나 등을 추천합니다 이 종류들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씨앗 봉지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과 발콩이 가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특히 릴리 종류는 구근인데요 날씨가 아주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고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군락을 이루면서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릴리도 추천을 합니다 릴리도 추천합니다 릴리도 추천합니다 릴리도 추천합니다 릴리도 추천합니다